방송용으로, 방송용으로 자,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따르리한 곡 띄워드리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륵 따르륵 대단히 누나야 자, 박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참 참 참 참 따르륵 원, 투, 쓰리, 포 니가 넘쳐낸 요즘에 고백했을 하지마 니가 니가 예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쥐어로 쳐요, 어젯한 맨날 놓고 내 뜻을 하지마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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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니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즐거웠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갈게요 따르륵 따르륵 내가 누나야 한번 더 때리는 그때리는 내가 누나야 내가 누나야 누 누 나 나 내가 누나야 누 누 나 나 내가 누나야 니 누나야 이중 되면 조금 더 멈춰서 더 크게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갈게요 1, 2, 3, 4 네가 먼저 날 차려야지 날 탓하지 마 네가 먼저 봄이 맺지 날 탓하지 마 네 어제 차에서 다 만나놓고 날 탓하지 마 누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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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다 같이 갈게요 다-르-르-르-르-르-르 네가 눈을 다녀 하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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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다-르-르-르-르- 르-르-르 네가 눈을 다녀 누누나 나 내가 누나야 누누나 나 내가 누나야 니 누나야 저의 마지막 송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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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Petersburg Journey 료 감사합니다.